저 바뀐 우쿠린린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입니다. 우리나라의 가을은 참으로 아름답다. 무엇보다도 산에 오를 땐 더욱더 그 빼어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. 우리나라의 가을은 참으로 아름답다. 무엇보다도 산에 오를 땐 더욱더 그 빼어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. 안녕하세요. 저는 33살이고요. 일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일본에 있을 때도 다른 방법으로 수술을 한 지인이 있었는데요. 너무 목소리가 가성처럼 이상한 목소리로 변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지인을 본 적이 있어요. 그런데 이 병원에서 수술을 한 지인은 굉장히 목소리가 예쁘게 나오고 변해서 그리고 그 경보가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병원의 수술 방법을 선택했습니다. 처음에는 묵은 수술이 그렇듯이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. 특히 선대를 건드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실패하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을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걱정했던 부분은 수술이 잘 됐기 때문에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전달했습니다. 신용을 하고 싶네요. 여러분께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